우연히 찾아내 낡은 대협 속의 노래를 들었어 서투른 피아노 풋풋한 목소리 오래된 대협 속의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바보처럼 강원도 도계 탄광촌에 사는 17살 소년의 아침은 조금은 특별하게 시작됩니다 아침 몸풀기가 아니라 목풀기 바로 발성 연습인데요 노래가 세상의 전부가 된 탄광촌 소년 찬혜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찬혜의 시험날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인데요 찬혜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학교 뮤지컬반 연습실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사를 연습해야 되고 노래를 불러줘야겠지 그리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찬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감정을 한껏 잡아보는데요 눈빛만큼은 풀어못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지금 찬혜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니? 아버지 아버지지? 영재부 아버지 아버지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니? 탄광주 탄광주 그렇지? 찬혜의 아버지도 연습하시냐? 네 의미를 좀 더 생각해서 연습 좀 해볼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일하는데 한번 가보려고요 딱 타고난 아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을 때도 아이가 왔을 때도 그렇게 이 친구가 전공하려고 온 친구는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치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분명히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탄광촌에서 일하는 아빠 역을 맡은 찬혜 뮤지컬 연기에 도움을 받고자 아빠가 일하는 탄광에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 연습은 계속되는데요 5년 전부터 탄광에 레일을 설치하는 일을 해온 아빠 이렇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아빠를 기다리면서도 뮤지컬 곡 연습이 한창인데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네요 많이 더 아버지 웃으세요 아빠 드디어 고등일을 마치고 나온 아빠를 만났습니다 올라오는 건 얼마 동안 가야 돼? 그것바로 삼촌에서 내려가야 돼? 힘들겠네 저기 위험도 하겠다 처음으로 탄광에 온 찬혜를 위해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싶은 아빠 아빠의 힘든 일터를 보니 궁금한 게 많아진 찬혜인데요 석탄 가루로 뒤범벅된 아빠를 보면서 찬혜의 가슴 한켠에 뭔가가 크게 자리 잡습니다 저기 바퀴 기다리면서 힘든 게 좀 일어난 것 같고 몸은 힘들고 도달프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기쁘게 일을 하고요 모두 막 토공사나 아빠들 다 내 친구 아빠들 또 마찬가지야 자주 와보고 그래야지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해야 돼 잘 안 나요 돈 많던 것 같아 네가 돈이 많이 됐으면 다행이 뮤지컬을 위해 탄광을 찾았지만 자식을 위해 탄광 속으로 들어가는 아빠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고 갑니다 자식을 잊은 지주 essentially 뱃se